미국 주시통에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지표는 부진하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계속 커지는 상황. 오늘은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숨구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도 조금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주들 오늘 동반 상승세 보였는데요.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이 시급하다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취임 전에 부양책 일부를 통과시킬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오늘 또 파월 의장 역시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기 이전까지 상당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겠다. 일단은 일각에서 계속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쏟아붓는 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을 계속해서 위로 상승을 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 아마도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해드리겠고요. 뭐 잡음이 살짝 생기면 부양책이 좀 늦어지나 하면서 증시 조정은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죠? 바로 합의를 할 것이고 부양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딱 이제부터 부양책 시작이야 라고 하면 증시는 어떻게 되죠? 야 뉴스에 팔아야지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즐겨 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런 은행주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국채 금리 상승세와 함께 또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은행주들에게 확실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도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디오의 실적 발표 이후 우려의 목소리도 강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스테이 애톰 테마를 주목하라 유명한 투자가 진 크레이머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디즈니도 목표가 상향 전망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언택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까지라는 말 뭐 여러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다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연말 모임 같은 게 다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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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서 정말 한가한 연말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 뭐예요? 코로나19를 확산을 계속해서 좀 억제시키자라는 이런 분위기고요.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재택에 대한 이런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모든 사회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음 주부터 뭐 실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백신을 맞기 시작할 거야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슈도 나오지만 여전히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계속해서 걸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이쪽 라인들은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저희 집에서도 바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까지도 이제 뭐 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즈니도 시작을 하고 있나 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거 뭐예요? 결국은 컨텐츠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집 안에 뭘 꾸며야 되겠다. 뭐 요즘 크리스마스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집안에도 지금 현재 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게 막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집안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집에서 뭔가를 하려면 즐기기 위한 이런 하나의 컨텐츠를 많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 어디?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제이 콘텐츠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수식어가 될 수 있다. 물론 결제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 관련 종목들 여전히 실적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 반등해 줬습니다. 사실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역대 최고치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하락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지금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이다.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 5%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테슬라만 열심히 오빠 달려 언니 달려 아빠 달려 계속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아빠까지 달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달려야죠. 달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거. 근데 이제는 이제 테슬라가 앞에 서고 뒤에 이제 중국 라인들 중국 전기차 라인들까지도 우리나라 엘지화학 이제 백만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도 앞으로 점점점점 뛰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뭐 엘지화학 뭐 삼성 SDI 에코프로 비엠 천복 뭐 포스코 케미칼 등 수없이 많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크게 가야 되는 이런 우리의 친환경차의 이런 방향성이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우리만 살 수 없습니다. 환경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 뭐 코로나19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 와 있듯이 실제 환경이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 테슬라의 경우에는 600달러 선을 찍고 리콜 사태에 대한 우려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은 강하게 올랐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 관심주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 관심주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LG전자 들고 오셨어요? 네 LG전자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삼성전자 다음에 바로 얘기했던 게 항상 LG전자였습니다. 옛날 지적인가라는 거에 라떼 시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한 다음에 SK하이닉스를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LG전자도 싼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을 싹 둘러보세요. 그러면 TV, 스타일러, 에어컨 모든 게 다 가전 쪽은 모두 다 바로 LG 브랜드가 찍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 벌어 그래 그래 계속해서 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전 브랜드 중에 가전 브랜드들에 이어 PEI 같은 경우가 거의 22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 내년 기준으로는 아직도 7배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겠고 LG전자의 가장 큰 호재는 뭐다? 우리 이제 휴대폰 그만할게. 이게 가장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계속하세요. 하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도 해외로 옮기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장성이죠. 바로 주식에는 가장 크게 뭐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백색 가전이나 이런 가전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어디다 투자할래 휴대폰 안 돼 바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반대로 어디 야 어디 바로 전기차 부분 바로 미래에 이런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VVS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한 비용 절감과 함께 성장성까지 오늘장 관심주 LG전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